선재가 오겠지? 선재야! 여기 있는 거 다 읽어보자 I have a board game I have two pizza Puzzles Puzzles I don't have Video Video Games I don't have Flash Cards 그렇지 What do you have? What do you have? I have Puzzles I have puzzles 선생님 봤어 안 보고 적는 거 봤어 네 무슨 소리지 Loved dress Jacket, hair, socks, coat, vest, shirt 이거 스커트잖아 다시 적어 셔트라고 적었잖아 선생님 퍼스트가 뭐예요? 첫째, 처음은 이런 거 처음? 봐봐요 봐봐요 오케이, let's do puzzle 먼저 퍼즐 먼저 하자 인팩션 칩을 봐 왜 시험치게요 응 시험치 만들어야 돼 기다려 선제야 해석해 봐 What do you have? 아 선생님 이거 봐 Let have a board 여름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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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너는 가지고 있다인데 너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볼 때는 맨 앞에 두나 더즈 넣으라고 했죠? 그럼 너랑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럼 뭘 가지고 있대? 나는 허드 가지고 있어 음 그럼 요거 첫 번째 것도 해봐 잠깐만 버드캐가 너무 좋지 버드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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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드캐 오케이 나는 나는 보드게임을 가지고 있어 어 보드게임 가지고 있어 그 다음에 나는 퍼즐이 두개 어 두개의 퍼즐 가지고 있어 I don't have don't have 돈이 있었잖아 돈이 있었잖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럼 have랑 똑같잖아 앞에 don't doesn't 붙이면 뭐라 그랬어? 나는 아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렇지 부정문이지 이제 알겠지 don't have 비디오 게임 비디오 게임 닌텐도 같은 아 나는 비디오 게임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어 그 다음에 이것도 플래시 카드 플래시 카드 플래시 카드 그거 너 파닉스 같은 거 외울 때 이렇게 카드 같은 거 보고 외우는 거 나는 카드 같은 거 아 저 옛날에 나는 카드를 플래시 카드 플래시 카드라고 해야 돼 나는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있어 어 플래시에요 플래시 플래시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런 말이지 오늘 거 좀 쉬웠다 도연아 이거 다 읽어봐 번역 안 해요? 폐쩍 아 도연아 뭐라고? 마르벌 아 마르벌 마르벌 그 다음 퍼즐 그 다음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 다음에 줄넘기 아 마르벌 조용히 하라고 네? 조용히 하라고 왜? 유가 오스 아니 유가 오스 어 소냐 맞아 점프 어? 다 있어 점프 어 이거 이렇게 했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선생님 응 베이스티볼 베이스티볼 아니지 베이스티볼 농구공이야? 바이스티볼 농구공 맞아 티 어디 갔어 로 바이스가 뭐 주사위 점프 로프 쓴데 점프 로프 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점프 로프 뛰는 밧줄이라는 거지 원래 로프가 밧줄이란 말이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 뭐예요? 잠깐만요 잠깐 잠깐 잠깐이야 아냐 보어드 이거 도유나 코트 할 때도 이거잖아 오웨이 보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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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ㅅ 네 게임 스 두개 지금 자 hi 그러니까 에스 보다 해야자 보어훅 워 드 도유나 도유나 여기도 읽어봐 reviewers 보드게임즈 아 배스킷 배스킷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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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가 여기서 뒤에 마법의 이가 붙었으니까 아 이 소리 나야 돼 아이 이거 집에 갖고 갈게요 어 그거 해오면 되고 이거 시험지 만들어 줘야 되지 다이씨 다이씨 여기에 한글뜻만 적어 한글뜻만 적으라고 여기 됐어 못 알았는데 제가 할게 응 내가 안 좋아지 아 아 아 됐어 아 아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비디오 게임 게임 아 아 아 워 소리나 저거 저 아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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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읽었잖아 그 다음에 뭐 하나 남았어 월드 저거 약간 게임 월드가 단어예요 낱말게임 이런거에요 그 다음에 카이트 연이구요 밑에까지 도요니 해보자 카이트 어디있어 다이스 비디오게임 배스킷볼 월드게임 비 월드가 단어예요 지아 다 해보자 다이스 배스킷볼 비디오게임 플래쉬컬즈 그렇지 지아 여기 밑에도 해볼까 I have a word game I have a word game I don't have dice I don't have dice I have a basketball I don't I have a basketball I don't have a kite I don't have a kite 이거 다 쓰셔야 되자 이번에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만 나오나봐 해드도네 어 단어게임 가지고 있고 주사위 가지고 있지 않고 눈구공 가지고 있고 연 가지고 있지 않고 다이아몬드 완성하면 끝 뭐야 이건 I don't have 음? 그런게 있었어? 아니 모르고 여기 고치라고 나와있거든요 아 I don't have I don't have 헤드 잘 모르는데 너네 과거형인데 그거 선제야 여기 해보자 잠깐만 몰라 아 여기야? 여기 맞네 응 음 음 I have a jump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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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have dice I have a jump 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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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봤죠? 아 뒷짱. 도윤아 여기 다 고쳐보자. 정말 누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원래 기아 있는 거 아니에요? 응 기아 있는데. 사이즈 보여 볼게요. 사이즈? 네. 그거 뭘로 바꿀까? 헤브요. 그렇지. 헤드가 뭔지만 알아도 저게 뭐냐면. 헤브의 과거 영향. 아. 가지고 있기 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헤드가 아니고 헤브로 바꿔줘야 되지. 근데 헤브는 뭐만 붙어요? 헤브가 뭐만 붙냐니 그게 무슨 말이야? 뒤에 있으며 있으며. 앞에 뭐가 있을 때는요. 어? 앞에 뭐가 있을 때는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야. 어 그냥 헤브 가지고 있단데. 도윤아 그거잖아. 쉬히 있을 때만 헤드 쓰자. 어디서 잘못 사는 거예요. 아. 통과해! 여기 여기. 이상한데.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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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예요? 뭐하지? 가지고 있어요? 뭔가? 아, 스웨트 한 개 틀리고. 통과해. 아니 도요나, 아이는 헤드가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냐고요. 가지고 있다는 뜻은 맞지? 그러면서 헤드를 해서... 맞아. 쉬히 있을 때만 헤드라고 그랬잖아. 저번엔 또 헤드였지요? 헤드가 아니라. 아닌가? 아니야. 아이잖아. 아이는 절대 헤드가 나올 수 없어. 돈큐 맞대요. 도둔큐에 돈큐에. 맞았죠? 도윤아 내가 미칠 거 하면 내가... 맞았죠? 도윤아 먼저 틀려 나와야 하잖아요. 맞죠? 맞지? 괜찮아요. 도윤이 3번 해봐. 아, 3번 맞지? 오빠 맞지? 선생님 저 이거 읽고 싶어요. 도둔큐에 돈큐에 돈큐에. 그 다음 너는 맞잖아. 야, 도윤아 밑에서 해야 돼요. 미칠 거가 도윤아 거 다 하는? 선생님 맞춰갈 거 아무 말, 알았어. 도윤이 3번 해봐. 잠깐만요. 시간이 많이 내놨. 하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이애 Fun. 아이애봄. 아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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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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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이거 다 부정문으로 바꾸는거에요? 어딨어요? 이거 다 부정문으로 바꾸는거에요 아 맞아요 네거티브로 부정문으로 다 바꾸는거 선생님 선생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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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진트 더진트요? 네 더진트는 거기에 오답입니다 더진트가 아니고 돈트잖아요 도윤아 시희이실때만 더진트잖아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이에스를 빼라고요 아 이에스를 빼라고? 네 아 네 4번은요? 4번은 뭐 빨리 좀 해줄래?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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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나이스 아니 오빠가 좀 하니 좀 말라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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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빠가 말하는게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 근데 나 이거 이거 모르했어 이거 모르겠어 선생님 선생님 응 낫 앞에 더즈가 둔쳐요 더즈야, 두야 그래서 더즈야, 두야 더즈요 아닌데? 두지 낫이 아니고 돈트잖아 낫이 아니고 돈트니까 그렇지 아 맞다 나 그거 생각해봤네 도윤아 이거 다 부정분만드는거야 I have got I don't have으로 바뀌었네 밑에꺼도 다 바꿔봐 오베이 왼쪽 왼쪽 조용히 하라잖아 이거 몰라서 아 뭐지 뭐지 그래 아니 지아도 다 몰라서 가만히 있는거 아니잖아 I have got 저희가 마음속은 하고싶은 그러니까 도윤아 아인데? 시히임만 더즈잖아 부정물 부정물 로그맨은 아니 맨 앞에 있는게 중요해 아이가 중요해 이게 만약에 쉬었으면 더즈는 해부야 시히임만 너 어제 풀어오라던거 종이는 어떻게 됐어? 아빠랑 같이 풀어온다던거 아 엄마랑 같이 풀었어요 아 몰라 몰라 뭐라고? 그니까 그 시험지 한장짜리 일반 동사 이거요? 엄마랑 해봤어? 이거 아빠랑 엄마랑 같이 했어요 같이 했어? 아 이거 안 풀어오는데요 근데 아직도 아이 다음에 돈 튼지 더 돈 튼지 모른다고? 아니 적었는데 적었으면 말을 해 도윤아 아니 앞에 저기 4번도 3 아니 5번도 3 그렇게 적었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틀렸잖아요 그래 1번 빨리 말해봐 뭔데 왜? 돈 튼하고 말하면 되잖아 왜 두 낫이라고 해? Don't I don't Have Have Board Board Game Game 게임즈 그렇지 도윤아 이거 코트 할 때 O A 똑같잖아 Bored 그 다음에 2번 이 유찬 숙제가 있다 이거 봐 민찬이 편으로 주려고 니가 편한 대로 읽어 뭐라고요? Don't 맞아 Don't Puzzles Do you want it? I don't have it 나 이거 읽을 수 있겠어? 까지 적었어 지금 Puzz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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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밑에 펜으로 해야돼요. 그거는 태블릿 펜이고요. 아니 이거 연결 안 해놔서 그래. 이걸로 되던데. 아 지금 안 되잖아. 연결 안 해놔서 못하긴 것 같아. 연결! 플랫아웃 뭐야? 플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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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후유. 아 플래시. 아 안 좋겠네. 플래시. 플래시. 컬 아냐 컬. 컬. 아 컬즈. 아 컬즈. 3개. 아 아. 음. 캠프. 음. 카이. 어. 오우, 고생했다. 지야 다 읽어보자. Let's play some games. How about marbles? I don't have marbles. How about video games? I don't have video games. How about puzzles? I have puzzles. Puzzles. I have a bird game too. Okay, let's do puzzles first. Let's go. Let's go. Hopper's game, how about... How about. what other crisis? What about this game? 나는 구슬을 갖고 있지 않아 아 구슬이 없네 근데 그쵸? 비디오 게임은 어때? 나는 비디오 게임을 갖고 있지 않아 얘는 왜 자꾸 남의 집 가서 없는 걸 찾는 거야? 허이가 없네 그 다음에 퍼즐은 어때? 그렇지 하우오바우 세 개나 나온다고 하니까 퍼즐은 어때 라고 하니까 드디어 나는 퍼즐을 가지고 있어 또 뭐 있어? 나는 비디오 보드게임을 갖고 있어 보드게임도 2가 붙었잖아 보드게임도 가지고 있어 그래 같이 같이는 아니야 렛츠는 그냥 뭐뭐 하자 퍼즐을 먼저 퍼즐하자 먼저 퍼즐하자 가자 렛츠고 가자 게임하러 가는거죠 그쵸? 퍼즐 그리스 퍼즐 그리스 응 요 페이지 선제 다 해보자 아니 뭐 펄즐 내가 퍼즐이 필요한거야 그쵸? 맞네 그리고 내가 마블블르스는 없어 아니 구슬 없는데 왜 자꾸 찾아 이런거죠 그쵸? 렛츠 플레이 썸 게임즈 나와있으니까 빨리 적어주시구요 오른손을 희생해. 얼른 희생하라고. 오른손을 버린다는 생각으로. 그 다음 1번은 됐고 2, 3, 4번 선제 불러봐. 그렇지. Marbles. Marbles. Giangirls. Puzzles. 어. 워드. 게임. 투. 도요나의 페이지 다 해보자. 다이아누처럼 글래스 글래스부터 읽었어요? 위에꺼부터 해야지 근데 이제 오늘 시험 칠 수 있으면 칠고 갈게요 래 인, 플레인 슬 로 글래스 글래스 플레이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 도현이 밑에 것도 나와자 슬 슬 슬 글래스 글래스 글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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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인 슬 슬 슬 슬 슬 슬 슬 슬로 슬 슬 슬 슬 슬 글래스 플레인 슬 슬 슬 슬 오 그렇지! 어서와! 트랙 10뉴 학년이 같다고 해서 같지 않지? 그리고 저 반 어려워 나 더 놀라갈 반인데 아닌데? 다음 다음 반인데? A반 누구 있어요? 그 선현이네 반이잖아 에? 에이 리슨 쟤는 7시간 이였어 네버원 파슬러스 파슬러스 다이스 다이스 네버에스 리 마블 네버에스 플레쉬카드 어 너 얼굴 제일 세빨게 졌어 아니 오늘 보살 덜 음? 여기 밑에 적어보자! Puzzles! P-U-Z-Z-I Marbles Marbles B-A-S-K-E-T-B-O-L B-A-S-K-E-T-B-O-L Kite Dice P-U-Z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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 알겠어 지아랑 선제 나눠서 해봐. 지아 1, 2, 3 해봐. 그러니까 왜 이게 갑자기 나오냐 맞지? I have a word game 나와야 되는데. 아 바꿔봐. 그러니까 무슨 필수예요? 어떤가요? 실수, 그러니까 잘못된 거 바꾸는 거야. 잘못된 거? 어. 틀린 게 있어. 헬스트를 해보러. 맞아. 아 도둑트르? 그렇지. 잠깐만요. 도둑트르? 맞아. 헬스트를 해보려고. 맞아. 원영 와야지. 잠깐만요. 낫이 틀렸어. 이거 나야겠다. 맞아. 농투. 맞아. 선생님, 선생님. 제가 퍼즐을 좋아하는데 싫어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아니, 퍼즐이 있는데 집에서 많이 갖고 있는데. 도박이 없어. 얘들아 오늘 우리 배운 거 쓰면 돼. 퍼즈. 게임 하나씩 쓰면 돼, 여기. 그런데 뒤에 S 붙여야 돼. 네. 너네 오늘 배운 게임 쓰고 여기 뒤에 S 붙여야 돼요? 네. 세 번째 거는 S 붙이지 마. 알겠지? 네. 네. 둘이 있었는데요. 엄마가 격리를 안 한다고 그냥 막 수선 걸어가지고 버렸어요. 쌤, 저희 오늘 책 해요? 오늘 세정이 아파서 못 온대. 아, 진짜 아파. 아니, 제가 꼭 책 가져올 때만 얘기해요. 선생님, 머리꾼이 있으세요? 네. 머리꾼이 있으세요? 라마나요. 너무 좋아요. 마리끝, 라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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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썼냐? 아니요. 오늘 이거로. 게임 오늘 배운 거 뒤에 한 개씩 S 붙여야 돼. 여기 뒤에도 S. 여기는 S 빼. 근데 그냥 게임 아니잖아. 오늘 게임 뭐 뭐 있었어? 오늘 게임 뭐 있냐? 이거 있네, 구슬. 구슬. 마블블. 마블블. 아, 맞아. 여기도 있네. 여기 마블블. 이거 저거요? 어, 그 다음에 플래시 카드도 있고. 네. 보드 게임도 있고. 맞네? 어. 오늘 근데 날씨가 진짜 봄 날씨더라. 선생님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미세먼지 나 뿐이었어요. 어, 진짜? 근데 있잖아요. 오늘 제가. 어제 했죠? 네네.